오늘 창식이 강의 18번째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그 마지막 입김을 내뱉고 있는 이날 주님의 따스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거울 속에 왕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탁 튀어나오더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왕이 대답합니다. 남보다 잘났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이 됐죠? 이 말을 들은 거울 속의 남자는 이 세상에서 자네보다 능력이 있고 자네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아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또다시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었죠? 거울 속의 남자는 이 세상에서 자네 아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그러면서 거울 속의 남자는 계속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계속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왕은 콜록스럽습니다. 이 말 저 말 하면서 이렇게 왕이 되었지요? 저렇게 왕이 되었지요? 하다 보니까 몸에서 진딱이 납니다. 그래도 이 사나이는 계속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결국에는 이 왕이 두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뭐 잘할 것이 있습니까? 그저 하늘의 은혜 덕분이죠. 그러자 비로소 남자는 웃으면서 거울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하사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불렀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들 십자가의 포열로 구원 받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 지혜를 발견합니다. 의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 구원 받은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족보라는 단어를 추목해 봅시다. 족보 족보 말씀합니다.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 도트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족보라는 뜻도 있지만 인생 일대기라는 뜻입니다. 인생 일대기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부터 노아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족보 또한 본문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히브리어로 치다카라고 합니다. 치다카 이 말은 막대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거리나 길이를 잴 때 정확한 척도가 없었기 때문에 막대기를 대어서 한자 두자 이렇게 거리를 재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된다. 또한 동행하였더니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한라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함께 걷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무엇인가 이뤘을 때도 내가 이뤘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먼저 개시의 영을 받아야 한답니다. 무슨 영? 개시의 영을 받아야 한다. 오늘 받을 자다. 예배스 1절 17절 말씀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하나님 영광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누구에게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개시라는 단어는요 헬랄 아포칼립스 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드러내다 덮개를 벗겨내다 또는 진실로 폭로하다 라는 뜻으로써 개시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핵심을 간파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이해하고 주님의 주권적 손길을 분별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식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식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뒤에서 섬유의 손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개시의 영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바로 근원을 알고 계셨어요. 근원.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그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루시고 의하심을 아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자 유한봉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님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삼을 받고 의롭게 된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일생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일생, 일생,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제 자녀들이 이 근원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인기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세상의 권세자들도 물질을 추구하던 사람들 모두 그 잘못이 드러나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도 하나님이시여. 목적지도 하나님이시여. 내가 할 일도 죽기에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만일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개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심을 압니다. 개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식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뒤에서 섭리의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내 삶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니까 여하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아시는 분 입으로 말하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의 말도 아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행동, 생각,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신다. 내가 억울한 것도 안다. 분통 터지는 것도 안다. 다 아셔요.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해피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시험과 고난을 극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치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한 것을 수목해봅시다. 이것은 인생 속에 다가온 위기, 실패,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삶의 모든 행동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혹시나 골짜기에 빠지더라도 목다진 주님의 치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냐고 왜 이런 질병에 걸리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여러분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단점과 장점 모든 삶을 알고 계심을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 내로는 저와 여러분의 시험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친하게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곤고함에 빠져들수록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심을 내 생각을 마음을 아시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 마음을 아시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다 같이? 응, 내 아버지야 다음으로 예수 그루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믿음과 순종으로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 안에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성경의 저자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하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시대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땅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합니까? 노아 시대 때 지금 현상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일이 딱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포악했대요. 그 다음에 포악했대요. 포악했다는 말은 하마스라고 하는데 폭력적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다웠던 땅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 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13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재료와 길이와 넓이를 정해주시고 모든 동물과 가축들을 한 쌍씩 끌어서 오라고 합니다. 또 그 배 안에 노아와 그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이 다 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다 순정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지은 배는 3층짜리 축구장 3개만한 크기의 배라고 합니다. 배를 지으면서 물가에서 지어야 합니다. 배를 지려면 그러나 그는 상 꼭대기에 지었어요. 비가 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정했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정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노아가 사람들을 향해서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에 타십시오. 홍수가 날 겁니다. 방주에 타십시오라고 말한 기록이 없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를 버리고 자기 뜻대로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정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구원받은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곧받아요. 내가 곧받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구원의 방주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나만 보기 물 한 방울도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가 사막이요. 광야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땅에 길을 내고 강물을 보내신다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눈에 아무리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곳이라 해도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죽음을 물리주시고 생명의 그 눈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위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상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사막과 같아도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인만의 예수 그도가 함께하시면 주의 은혜로 배부르시는 역사 생명의 향이 흘러오는 역사 염려의 골정이가 변화해서 의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될 저다 인생의 광야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올 저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골짜기에는 도깨비와 송장, 귀신과 괴물들이 가득했고 사슬이 묶여있는 조주받은 영혼들이 가득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걸을 때 한 귀신 하나가 무서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 널 버렸어. 하나님 널 버렸다니까 계속 막 집어넣어줍니다. 그렇지 않은 정신이 호미해졌고 깊은 수렁에 빠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크리스찬은 힘을 얻어서 앞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귀신들의 소리는 희미해졌고 눈앞에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골짜기에 여러분은 어떤 소리의 길을 기울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라는 불가능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불가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혼미해지고 낙심이 되면서 결국 절망의 골짜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성냥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지친 발을 힘으로 얻게 될 것이며 밝은 태양과 같은 빛 대신 예수 그리도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줄여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아멘 오늘 믿음의 지팡이를 주께 드립시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찬양하며 따라갑시다. 나가서 오늘 노하처럼 온전히 순정하기를 결단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순정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의 행동이 아닙니다. 순정은 믿음입니다. 순정은 믿음입니다. 순정은 주님이 우리 삶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말씀에 순정하여 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정하여 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며 주님의 우리 삶에 준비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발견될 쩌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날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 순정의 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정하는 행함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대로 나일강에 버려진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급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지하고 혈기를 부려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미디언 광야로 보내셔서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바랍왕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명령에 삶으로 순정했어요. 삶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지팡이로 붙으셔서 민족을 애급해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반성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순정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자신한테 시작. 순정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순정의 영이 회복되어야 돼요. 순정함으로 성축할지어다. 은혜의 자리에 한상 머물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지.